지난 K-POP, 한류 열풍의 중심, 생방송 뮤직뱅크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지 생방송 뮤직뱅크 생방송 뮤직뱅크 진행은 처음이라 많이 떨립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점 많죠. 아, 네. 오늘이 무슨 날인데요? 먼저 방탄소년단, 정말 감사하게도 3주 연속 1위 홍보에 도장하게 되었는데 정국 씨는 소감이 어떠세요? 없네. 지난 2주 동안 1위 세리머니로 행하는 버전의 Fake Love One 셀프 뮤직비디오의 분명을 셀프 뮤직비디오를 촬영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세리머니를 준비해줬 지민 씨? 자네. 과연 저희 방탄소년단이 이번 주에도 1위 세리머니를 할 수 있을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조금만 기다려. 한 번만 기다려. 한 번만 기다려. 한 번만 기다려. 내일 할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게. 응. 그게 체력이 된다니까. 뭐 흘리네? 아, 너무 떨려. 아, 너무 떨려가지고. 생방송 뮤직뱅크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짐. 아, 오늘 MC를 맡은 방탄소년단의 짐. 아, 진짜. 아, 진짜. 아, 오늘 떨려 있는데 어떡하지? 형! MC 잘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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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를 길이 흔들어도 좋았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 진 형 이제는 긴장한 우승인데. 아니야, 이거. 거의 긴장한 우승선이다. şekilde. 비추? 타왔어, 여기. 청취만 있잖아. lying. 청취만 먹으면 청취만 먹으면 더 머리가 짜 나. 진짜루. 내가 먹었다. 인지 얘기해 주기. wollen. 다 청취만 많이 먹어봤지만 한 번도 도움드능력이 없어. 그게 도움이 돼아? 안돼, 안돼. 진영이 옛날처럼 그런 거 공지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한 번 바꿔주세요. 엥카니 하세요. 혼자 인쇄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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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하게도 3주 연속 1위 후보에 도전하게 되었는데요. 형 혹시 소감이 어떠세요? 오늘 활동 마지막 주인데 1위 후보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만약에 오늘 이미 하게 된다면 너무 행복하게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정말 좋은 소감입니다. 아니 좋은 소감이긴 한데 좋은 소감입니다. 아 근데 정말 좋은 소감입니다. 귀엽다 귀여워. 자 하자. 그치로 하자. 아니야? 아니 너 아이디어를... 전 내가 호빈 파트 간다. 나도 나이야. 누구였는? 지도장입니다. I'm just sick of this. 제일 예쁜게 나도 할게. I love you. 이거 알아서 잘해줘. 나 보컬이 랩하고 I love you. 나 애비 보컬하는 방향으로 해서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되나? 저 분이 같은 건 둘 다 잘하니까 그냥 목을 매주고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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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심히 방송 불가다 이거. S16 이날 Ow Chatz нед 자 여러분 여러분 열 번째입니다. 아 엄청나요. 10번째 돼요. 오늘 형이 스포츠 MC를 하시는 영광 소원 나래. 아 감사합니다. 10번째. 형이 다 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형은 너무 보고 있어요 진짜. 저도 잘하는데 예전에 진형이 아니에요. 세곱은 미니백을 해야하나 이랬는데. 오늘 정국이에요. 형 오늘 정신만.. 오늘 정신만 먹고 올라갔어요. 오늘 정신만 먹고 올라갔어요. 아 너무 긴장돼서. 형이 너무.. 효과가 나타나더라고. 형이 너무 떨렸는지 저희 전체 방송방에 남기더라고요. 너무 떨리다. 우리가.. 아 저.. 절었다고 정국방에 남겼는데. 맞아 맞아 맞아. 응원을 괜찮다고. 훈훈한 광경. 그렇죠. 너무 좋았습니다. 융현찬 월드 클라스 아이돌 아닙니까? 월드 클라스 아닙니까? 세계럽 파워나라는 방탄소년단. 뮤직빅크로도 진출하자. 아 그럼 달려봐 그럼 융현찬이에요. 눈에서 위조 좋아하네? 아무튼 오늘 그.. 뭐지? 아까 슈아 얘기했지만 3주 연속 만점입니다. 이렇게 만점 대박이야. 이건 진짜 대단한 거에요. 그렇죠. 저희는 진짜 아내 형들한테 좋게 해야 됩니다. 정승인이다. 너무너무 고맙고 오늘도 오랫동안 내가 행복하게 마무리했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은 앵코리 앞에 멘트 들어와서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아.. 그거 다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또 느꼈죠? 랩은 랩 허가. 노래는 랩 허가 파츠가. 약은 약 사야 돼. 서방은 랩 사야 돼. 저희 페이크로우가 높다고 하는지 아시겠죠? 좋네요. 저는 진성으로 치질 못해요. 역시 진성은 진이 형이. 진상이죠. 진상이죠. 진상! 진상! 저 응급자 맛있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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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상! 타이버 학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상! 좋아요!